이런 줄 링이 밑으로 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줄거리 틀에 끼워서 밑으로 이렇게 링이 위쪽으로 이렇게 걸리게 합니다. 위로 올려서 이렇게 이걸 위쪽으로 올려서 팩을 보면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이렇게 구멍 여기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집어넣고 구멍이 어디쯤에 있냐? 고있네 구멍 잠깐만 잘 안보여서 여기 맞아 찾았다 아 여기 이렇게 끼워서 여기 끝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요 밑에 구멍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안 빠지게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세우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튜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